오늘 JYP 네이션은 일본 공연을 위해서 지금 보이시죠? 와우, 매니매니 피포! 오늘 모든 사람이 다 보이시죠, 지금. 되게 다락시 보인 적이 오랜만이라 되게 신기하네요. 여기 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 다 보이시죠. 지금. 띠고 있는거예요. 하이! 설날 같은 느낌이네요 설날 때 가면 가끔씩 정말 대가족일 때는 모르는 사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약간 이런 대가족의 느낌이네요 오늘 로맨틱 큐티 컨셉 롤러스 저도 보고 싶었는데요 진짜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실은 저희가 저번에 진짜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 했잖아요 그때 저희 콘서트도 겹쳐서 했었고 시기가 안 와서 못 했었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재밌게 즐겁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정말 친한 동료들끼리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게 잘 콘서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워요 아 뿌듯하네요 또 거의 1년 아 1년까지 알죠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고 벌써 또 우리 패밀리 콘서트를 또 2011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요 사실 한 번도 저희가 일본에서 공연해 본 적이 없어서 저희 노래를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따라 불러주신다면 진짜 되게 감동할 것 같아요 울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제완피데이션 얼른 fala 아 와 boarding 조금만 더 하면 안 돼 제가 수출 안 한거야 아 근데 그거 왜 어 죽는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저 길어 다시 한 번 저 길어 나 좀 잡아 나도 좋아 나 봐 저 길어 나 알겠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